이번 동영상에서는 첫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번째 예제는 우리가 상속을 소개하는 수업에서도 동영상에서도 이미 제가 어느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예제를 보시면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붉은색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붉은색 엘리먼트의 가장 부모 엘리먼트인 위쪽에 있는 ul 엘리먼트의 컬러값으로 레드를 시정했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의 하이 엘리먼트 전체가 붉은색 폰트값을 갖게 되는거죠. 전경색이라고도 하죠. 컬러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에 보시면 여기 제가 선택한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그 이유는 이 엘리먼트를 감싸고 있는 ul 엘리먼트의 컬러값으로 블루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럼 제가 이 중간에 있는 ul 엘리먼트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영역을 커버하는 엘리먼트입니다. 이 엘리먼트에 style, color, yellow라고 주고 run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선택된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가 다 노란색으로 되지만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들은 여전히 파란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어떤 css의 이펙트 효과를 줄 때 이 부모 엘리먼트에다가 효과를 주게 되면 그 하위 엘리먼트 전체의 그 엘리먼트 효과가 지정이 되지만 그 자식 엘리먼트의 지정한 효과가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. 그게 상속의 기본적인 원리고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.